오늘 간만에 기름기 쪽 뺀 방송 한 번 기름기 쪽 빼고 두 시간 삼겹살 먹는데 비계를 뺏는 기분 한 시간 반 녹음 한 번 해주고 간만에 한 편짜리로 한 번 나와봐요 그러니까 혼내줄게요 분량으로 혼내주자 띄기 우리가 맨날 기기 할 줄 알았지 오늘 저기 공포 영화급 기기 러닝타임으로 보통 한 90분에 끊으니까 공포 영화들은 요새 영화들은 너무 길어 두 시간 기본이야 IPTV에 나오는 처제 뭐 이런 것처럼 처제의 일기 이런 거 젊은 엄마 내 나이가 어때서 수상한 미용실 최근에 오셨나보다 요새 곰TV 이렇게 보면 난 그걸로 보면 무료로 보잖아 그래서 잘 오시는구나 근데 그게 이렇게 딸려 나와 신규 업데이트에 제목들 재밌어 엄마 친구 엄마 친구? 엄마 친구가 인기를 끌자 친구 엄마가 나왔잖아 엄마 친구가 좋아요? 친구 엄마가 좋아요? 한 명을 사겨야 돼 만약 고르려면 친구 엄마가 낫지 엄마 친구는 아 그치 엄마 보기가 너무 무방하잖아 이모잖아 아빠 친구 친구 아빠 친구 아빠가 낫지 그치 그러네 맞네 엄마 친구는 짤 없이 엄마랑 동견배지만 친구 엄마는 생각보다 젊을 수 있어 어 맞아 근데 그치 엄마 친구는 빼박 빼박 엄마랑 동갑이가 돼 어 그럼 가끔 연상도 있어 엄마보다 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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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친구 엄마도 연상 더 연상이 아니지 근데 가능성이 있잖아 아 가능성 이렇게 친구 엄마가 훨씬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근데 이제 내가 새엄마일 수도 있고 내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네 이제 내 친구가 내 친구네 엄마가 내 친구를 스무 살에 낳았어도 53이야 내가 스무 살이면은 마흔을 만날 수 있었겠지만 커피 막다 뿜뿜 이게 참 힘들어 자 우리 왜 일어난 짓 안 흘리가지고 이렇게 길게 고민을 하냐 이러다가 우리 너네 나이 50 먹으면은 이런 거 아니야 야 친구 딸이 좋아 딸 친구가 좋아 친구 아들 아들 친구 아들 친구 아들 친구가 낫지 친구 아들 친구 어떻게 봐 야 친구 아들 친구를 만나면 바보야 걔한테는 친구 엄만데 아 그러네 쿵짝이 많네 미안한데 아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슈퍼스타K 시즌 몇이었죠? 세븐 세븐은 대망의 막을 내렸지만 그렇죠 장렬하게 막 했죠 슈퍼의 스타K 34회는 이제 시작합니다 고품격 소비방송 딴지 라디오 슈퍼의 스타K 슈퍼의 스타K 슈퍼의 스타K 슈퍼의 스타K 뭐야? 뭐야? 이런 것처럼 맥락없어 시간 알려드립니다 KBS 뭐 이런 것처럼 완전체로 돌아온 완전체로 돌아온 슈퍼의 스타K 34회 너무 완전체가 반가운 나머지 오늘은 특별히 자기소개를 제 앞에 계신 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 삐졌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 내가 한 주 안 나왔는데 한 주 그렇게 오이 타려 그래 게시판에서 내가 다 봤어 근데 로라가 보고 싶다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오이 좋다면서 오이 왜 싫어하냐고 사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다 반반이었다 야 너는 한 주 안 나오면 반반이지만 나는 한 주 안 나오면 그냥 어디 갔나요? 집안 구석에 놓은 물건 찾을 때 어? 작은 방이고 어디 갔지? 여기 뭐 있지 않았냐? 어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어 뭔가 이상한데? 뭐 없는 것 같은데? 네 있어야 될 게 없는데 딱히 불편하진 않은 아닙니다 네 로라예요 네 로라 반가워요 이주만에 나와주셨고요 제 오른편은 네 안녕하세요 박새롬입니다 네 네 한 주도 안 마치고 저는 계속 있네요 박새롬이가 이 색드립에 좀 자정을 해줘야 되고 자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왜왜?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방송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네 박새롬이 쉬지 않고 치드만 색드립을 어디서 가요? 방송 내내 막 그 야릇한 목소리와 네 어기한 아 근데 진환에 오이 친구의 그 뭐라 그래야 돼 순수함에 그치 너무 대조돼가지고 너무 너무 성스러운 거야 그래 야 너도 너도 로라가 있으니까 그나마 자유롭게 날개를 파닥일 수 있었던 거지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애를 붙여놓으니까 그냥 아 그냥 불행기가 저런가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너무 순진한 애가 들으니까 너무 정대적으로 너무 빨개 보여가지고 그래 좀 자제해야겠어요 이제 아니야 자제하다가 다음 방송 때 터뜨리기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슈퍼스타K 진행을 맡고 있는 딴지일보의 헐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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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짝은 뭐야 내가 그러면 다음 19금 특집 때 저는 딴지일보 첩첩 헐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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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사제들 봤어야 되는데 검은사제들 성대모사 하나 연습하고 있는 그 저기 무슨 악마가 소리낼 때 라틴어로도 소리 내고 악마가 소리낼 때 이런 소리 내거든요 너무 웃기잖아 강동원이 강동원인가 김유석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악마가 야한 소리리려면 이거 야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소리였어요 나는 이제 만약에 검은사제들 다시 보더라도 그 장면에서 너의 현올림 되게 따라하기 힘들어 제가 홀짝한테 씌웠구나 슈퍼스타키 34회 완전체로 이렇게 하면 반년 만에 완전체가 된 것 같겠지만 불과 2주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고 슈퍼스타키 오늘은 좀 여러분께 깜짝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오늘 짧게 할 거예요 맨날 입어 할 줄 알았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90분에 한 해를 끝내던 그때로 돌아가는 응답하라고 팔팔도 인기고 다시 복고의 바람이 불어오는 게 우리 방송이라고 그러지 못할 리가 없다 치킨 먹을 때 튀김옷 다 벌러내고 먹는 것처럼 그렇지 벌러내네 벌러내다니 제발 이런 벌러버려 오늘은 정말 기름기 쪽 뺀 웰빙 슈퍼스타키 소비 간증의 시간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왔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 어떤 소비를 하셨는지요 K세일 레이를 참여하셨는지 블랙프라이데이를 이용하셨는지 혹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지르셨는지 아 청취자한테 묻는 거죠 그렇죠 진짜 방송 같지 않아요 이러니까 지금까지 한 건 방송이 아니고 뭐지 우리 로라가 소비 간증을 한 주 건너뛰었어 죄가 많아 그러네 고해성사를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쌓아놓은 업보와 쇼핑이 많아 어디서 털어놓으세요 아임닭 일단 샀고요 네네 먹을 거 많이 샀네 아임닭 사고 다이어트 시작하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신선식품을 사다 먹으려고 하니까 음식물 처분 신선식품을 사잖아 내 손에서 안신선해져 오 맞아 내가 썩혀 졸라 신선한 거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신선을 잃어 내가 신선을 빼앗지 신선칸에서 신선을 잃어 그렇지 미안해서 그치 약간 저장식품 라면 또 박스로 샀고 안신선한데 그래서 라면은 신선칸에 넣어놨어 아 잘했어 잘했어 라면은 무슨 라면 샀나요 아 짜왕 샀고요 아 우리 로라 요새도 신선칸에는 저기 신선한 맥주가 사라지고 있나요 아 술은 많이 없어졌어요 아 네 술은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와인 병나발 안 부나요 아 네 속이 너무 앙팡하시고 와인은 고상한 술이 분명하나 와인 한 병을 혼자 다 마시면 고상하지 않아져요 아 그럼 미친년이 되지 그렇습니다 아 제일 많이 낸 거 관리비 관리비 얼마 나왔습니까 관리비 14만원 나왔네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그 안에 가스 들어가겠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가스 전기 다 들어가겠지 가스 전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속상한 게 그 기본 평당 관리비랑 그 관리 여기 뭐야 그 관리실 직원들 경비 아저씨들 뭐 이런 분들 임금이랑 이런 거가 다 들어가 있는 기본 관리비가 거의 10만원 가까이 되고 내가 쓴 전기세랑 수도세 이런 거는 다 해봤자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가스 다 합쳐가지고 4만원인 거야 그리고 기본 관리비가 10만원이고 그 오피스텔 관리비가 역시 좀 세긴 하구요 근데 뭐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네 저는 오늘은 간만에 아주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오자마자 홀짝 기자님이 왜 없냐면서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을 다 그치지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인용품샵을 한번 들려보았어요 아 어디? 혼자서? 같이 누군가랑 아 그렇지 같이 검증을 갔는데 어쨌든 갔는데 거기가 합정 쪽에 있는 건데 굉장히 예쁜 곳이더라구요 예쁘게 이제 밝게 꾸며져가지고 부담 없이 들릴 수 있게 돼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약간 좀 고급 양장점같이 돼있어 인테리어가 어쨌든 들어가서 제가 뭔가를 두 개를 샀어요 청취자들 드리려고 선물로 아 진짜? 네 이제 하나당 가격은 12,000원이었는데 뭘까요? 어쨌든 제가 어떤 기준을 드려서 청취자 두 분께 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해 드디어 약속한 이 두 여자의 한을 풀어드릴 19금 특집을 미리 예고해드립니다 슈퍼에스타K 35회는 19세 미만의 청취자들께서는 청취를 삼가해주시구요 부모와 동반하더라도 절대 듣지 마세요 아직 녹음도 안 했지만 그렇게 예상이 가능한 간략하게 35회 예고해드렸구요 네 35금 19금이지만 19세 이상도 들으라고 강요하진 않겠어요 네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쪽지로 주세요 네 그렇군요 아 또 성년은 또 성스럽게 청취자 선물을 샀네요 아 잊힐 수 없다 다음주까지 성인용품점에서 다음주까지 준비를 해야겠어요 어 저는 차를 넌 지단해부터 아씨 무슨 소비 간증만 하면 차 얘기야 차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차를 받은 기념으로 처음으로 교회에 교회로 쐈죠 속초로 갔습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건 아휴 이 제가 또 이 슈퍼스타키 진행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리조트나 잡을 수는 없죠 어 그렇지 그렇지 네 함부로 잡을 수 없다 졸로 알아봤어요 게다가 좀 약간 임박해서 알아보는 바람에 사실 좀 마감도 많이 됐었고 속초 많이 가더만 아 그치 특히나 속초가 이제는 한 철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제 거기 이제 중앙시장이랑 그런 것 때문에 사시사철 북적이든 주말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리조트인데 5만 9천원 토요일 밤 어떻게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5만 9천원 소셜 특가로 했고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리조트가 이렇게 싼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리조트인데 24평형 3평형 정도 되고 작은 방 하나 온돌 침대에 있는 큰 방 하나 거실 있고 주방 있고 밥솥이랑 다 해먹을 수 있고 근데 응답하라 1988필이야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이 리조트가 좀 큰데 아 오래된 오래됐어 좀 그래서 전화 에어컨 에어컨만 딱 봐도 아 이거는 우리나라의 일반 가정에 에어컨 보급률이 되게 없을 때 들여놓은 에어컨이구나 뭐 밥솥 옆에 커피포트 아니고 주전자 있고요 아 그리고 그 하여튼 그 가구 뭐 전화기 TV 이런 것들이 막 진짜 진짜 나이갔어요 그 한 90년대 초반쯤 보면 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리조트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시엔 굉장히 고급 리조트였을 가능성이 높다 음 아 에어컨 있고 막 이러잖아 음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쓰는데 지장이 없어요 롯밤 자는데 근데 괜찮네 어차피 돌아다니고 그렇지 방이 넓고 롯밤 자니까 그렇지 방 안에서 뭐 해먹을 수도 있고 음 뭐 사실 우리가 어디 뭐야 지방에 그 특히나 여름철에 놀러가서 펜션 잡을 때 물론 요새는 되게 요새 지은 고급진 저기도 했지만 우리 옛날에 특히나 대학교 때 MT방 같은 거 놀러가면 되게 나이갔잖아요 진짜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가격이 5만 9천원이라는 거 이야 저렴하다 진짜 주말 모텔 값인데 주말 1박에 모텔보다 싸지 주말 모텔도 한 7,8만원 하는데 주말 모텔보다 싼 거네 아 훌륭하더라고요 그 여러분께서도 어 이런 거 리조트 잡을 때 그 가격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 바다 바로 근처에 있나요? 어 속초 중앙시장까지 그래도 차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음 굉장히 접근성이 나름 좋고 어차피 속초가 이렇게 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싸게 좋겠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속초의 자랑이라고 하는 모 닭강정을 먹었죠 음 어떤가요? 맛있던가요? 양이 많고요 네 맛도 괜찮은데 네 저는 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주관적으로 딴지 마켓에 입점은 더치킨 닭강정 바삭합니다 바삭합니다 약간 바삭함이 좀 떨어졌어요 아 약간 거기는 좀 그런 스타일이죠 약간 치킨같다 약간 양념에 버무려 양념공자 스타일의 닭강정인데 더치킨은 이미 입점이 돼서 네 잘 팔리고 그래서 진짜로 속초 쪽 닭강정이 너무 맛있다고 생각한 게 저는 처음 가서 먹어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동네 그냥 시장에서 먹던 거랑 너무 차이 나게 맛있어가지고 그런 새롬이와 로라에게 저는 저희 딴지 마켓 입점 상품이 아닌 경우에 지역 닭강정 중에 또 이미 유명하지만 더 알리고 싶은 저희 고향 내고장 인천의 신포 닭강정 그거 맛있지 아 안 먹어봤네요 아 훌륭합니다 하나 좀 사다 주세요 맵단 인천 나도 잘 안 가요 그 일대 괜찮아요 신포 가면 신포 닭강정 있고 맞아 맞아 저기 뭐야 근처에 또 동인천 쪽에 삼치골목 있어요 아 삼치골목 맛있겠다 기가 막히죠 뭐 그런 거 있고 싸죠 쌉니다 아 훌륭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중앙시장에서 그거 먹고 뭐 새우튀김도 먹고 은능하다가 다음날 강릉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커피 그 아니 3대 천왕에 나왔다는 그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왔다는 그 장칼국수집을 갔죠 장칼국수 30분 줄 서서 먹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 프로에 그러니까 좀 영향이 많구나 나도 거기 나왔던데 찾아가서 먹은 것만 지금 두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나오나봐요 근데 그러니까 집 주변에 만약에 우리 집에서 가깝다 그럼 가볼 만하지 그럼 한 번쯤 가볼 만하지 근데 이제 방송 직후라든지 죽어요 그러면 어 한 달 봅니다 방송 후 한 달 이후에 가네요 진짜 맛있단가요? 그래도 밀어 밀리는데 네 방송 직후에 갔다 아 그러면 진짜 어 좀 짜증이 나가지고 기다리다 기다리면 지쳐 미각을 이룰 수 있으니까 나주 쪽에 무슨 그 뭐지 돼지 불고기 돼지고기 불고기 석쇠하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짜글인가 뭔가 그거만 하냐 아무튼 그 석쇠 구운 돼지고기 불고기 하는 집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보고 토요일 날 한 달은 지나야 돼 한 달은 지나야 돼 한 달 지나도 요새 미어 터진다고 괴로울 것 같아 근데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 벌려서 좋은데 너무 힘들지 갑자기 몰려서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 그 지역에서 원래 거기를 애용하던 사람들은 그치 아 우리끼리 잘 사먹고 있었는데 네 단골증을 잃었다 뭐야 이게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 국방을 잘 안 보는 편에 속했는데 그나마 좀 재밌게 보는 게 두 방송인데 그 두 방송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요? 김준현이 나와요 아 김준현 씨는 먹을 줄 아시는 분이죠? 그 표현이 글을 쓰셔도 될 정도로 아 맞아 아 진짜 찬진 표현 그거 보세요? 그 금요일에 하는 무슨 녀석들인가? 맛있는 녀석들 내가 그거 보거든요 아 아니 그거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게 그 네 분이 여름에 비해서 살이 엄청 찌셨어 어 맞아 다 쪘어 거기에 이미 등시가 있으신 분들인데 살 다 찌셨어 근데 역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먹방을 해야 돼 맞아 진짜로 와 정말로 테이스티로드 이런 예쁜 연예인을 나와서 먹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진짜로 식욕이 확 등려요 침이 정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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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테이스티로드는 그 박수진 씨가 예전에 인터뷰도 했잖아 그거 한 번 찍고 나면 자기 며칠 동안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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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테이스티로드 너무 속상하지 않아? 아니 그거 잠깐 먹으려고 연예인이니까 테이스티로드는 뭐 그런 거죠 딱 그걸 보면 아 저기 가보고 싶다 이런 거고 맛있는 녀석들은 그냥 먹고 싶다 아 씨발 먹고 싶다 훨씬 원초적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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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욕을 자극하죠 이렇게 간증 기승전식 여기까지 오프닝을 겸한 소비 간증의 시간이었고요 바로 소비 단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비 단신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이 타이밍구의 광고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좋네요 딴지보 너보리 편집장님께서 드디어 지필에 하신 그동안 단 한 번도 상품 페이지를 지필하신 적이 없었는데 본인께서 효과를 보시고 이 상품은 너무 좋다 감동 직접 상품 페이지를 쓰셨는데 상품 페이지가 기사에 버금간다 네 그 상품 페이지에 대한 후기를 슈퍼스타K 방송별 게시판에 진호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너보리용의 글은 상품 페이지만 봐도 이 글에 필요한 요소 요소를 다 배울 수 있다 인문학적이다 자 인문학적 상품 페이지의 주인공 제주 본황칠 이노큐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본황칠 이노큐 오 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어? 어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했던 어 제주 파나텍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본황칠 나는 지금 닭강정을 주문할 거야 지금 해야겠어 매운걸 해 매운거 아 침 나왔다 네 아 사실 저희는 돌아왔고요 어 지금 로라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닭강정을 더치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 아 절대 이거는 제가 뭐 광고를 뜯게 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예 지금 어 지가 감동받아가지고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네 아이폰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지 마세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핸드폰 꺼내주셔서 나도 시킬거야 여러분 이런 로라 따위 이렇게 질 수 없다 로라보다 먼저 받을거야 찾지마요 네 더치킨 두마리 두마리 요새 그램 단위로 저는 팔고 있습니다 전 순한맛 400g과 보통 매운맛 400g 네네 이렇게 두가지를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주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지 마세요 분노하십시오 네 저희가 로라는 마저 지금 주문을 완료하고 있는 중간에 네 과연 실시간으로 그렇지 결제가 몇 분 만에 될 것인가 그렇죠 좋은데 어느 문장까지 읽을 때에 결제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하시죠 네 오프닝의 또 한 코너죠 소비 단신의 시간이 왔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있었죠 미국에서 어 이제 있죠 이번주 아 이번주인가요 그렇습니다 어 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는 정말 그 중국의 광군제와 더불어 아주 참 조던이의 매출이 아 대목이죠 이루어지는 네 우리나라가 요새 이상한 원래 하던 전기세일에 자꾸 한국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코리아를 아니 난 이 K 뭐가 너무 싫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 우리도 슈퍼스타 K이지만 아 그런데 아 K 좋아 근데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뭐였냐 한국형 불프데이 어 맞아 코리아 불프 네 그리고 그지같은거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랜드 맞다 코그세 코그세 코를 배워가겠어 아 이거 이런거 해서 방송에서 다뤘는데 아무래도 어 국가가 정부가 우리 방송에 자꾸 이걸 던져주고 싶나봐요 어 그러니까 사양하고 싶은데 어 미국 우리가 이미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도 했고 뭣도 했고 다 했는데 어 정작 이번주에 이제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가 있으니까 어 우리나라가 또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질 수 없다 한국의 K 세일 데이 어 이 놈의 K K 세일 데이 아니 그리고 좀 한라밤은 우리말로 좀 하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또 다 영어로 해요 한번 한국형으로 바꿔보세요 네 어 K 세일 데이를 네 어 당황했다 아니지 한국 파격 대할인 뭐 이런거 어 맞아요 그치 할인의 날 응 할인의 날 아 네 됐습니다 아 네 드셨습니까 생각보다 금방 됐네요 한 2분여정도 올린거 같은데 지금 제가 그 주소까지 새로 입력을 했는데도 음 그래도 지금 2분 아 딴지마켓 이 정도입니다 네네 아싸 온다 닭강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네 네 어 K 세일 데이 어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원조격인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냐 한국의 K 세일 데이냐 왜 자꾸 이런거랑 경쟁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유통업계가 오는 27일이 시작되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한국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해 K 세일 데이를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어 이런것도 야 이게 이런걸 빨리 개봉한다고 이길 수 있는게 아니야 아 그렇지 이게 뭐 이러고 어차피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됐으니까 일주일 앞당겨오면 우리한테 돈 쓰니까 거기서 못하고 뭐 이런 그런거 아니잖아 네 카드는 할부가 다양합니다 아 아 그치 그치 이날부터 다음 존나 길게 또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6일날 펼쳐지는 쇼핑대전 이 집중도가 확 떨어진다는 느낌이 딱 들지 이러면 K 세일 데이즈 아니야 26일동안 K 세일 먼스라고 해야 될거 같아 아니 위 그치 먼스지 먼스야 먼스 세일 먼스지 대형 백화점은 물론이고 또 다 끼어들었어 마트 슈퍼 등 72개사가 참여했다고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고 아 첫번째가 기억이 안나 했었던거야? 내가 작년 이맘때 외국에 있었나? 그러니까 할인율은 업체별로 다르지만 최대 50에서 90%여서 K 세일 데이즈가 K 세일 데이즈가 내수경기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K 세일 데이만 다루고 예전에 했던 행사 기사랑 똑같은거 같아 불풀한 그것도 내수경기 회복 지금 현재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이번주에 또 발언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나요? 뭐 있나요 오늘? 그거 뭐였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뭐만 아니었어도 우리나라 경제성점이 3. 몇 퍼센트도 가능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게 뭘까? 그 뭐가 뭘까? 하여튼 부총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세요 좋은 말씀 정신이 없어요? 뭔가 가정을 하고 많이 말씀하시네요 어차피 안될걸 뭘 이미 지난 일 뭐 탓을 해 그렇게 안됐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시지 그러니까 요거 말고 진짜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겁니다 진짜 말하기도 민망해 부총리님께서 한 그저께쯤이었나요? 확대 간부회의에서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를 방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 박원순 지장이 청년수당 준다는 것 때문에 페널티 부과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 지자체가 자기네들 예산으로 하겠다는데 저는 슈퍼스타K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욕을 해서라도 무분별한 세일 데이를 방지하겠다 시발 그만 좀 해 진짜 그만 좀 해 어차피 지금 맨날 겨울 전기 세일 했던 건데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 세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60일에 뭐 사면 아니 이게 그래요 겨울 전기 세일 원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이 기간인데 괜히 나라에서 정부가 나서 숟가락을 얹고 있어요 아니 무슨 세일 이거 내가 묶어가지고 이거 이름 만들어줄게 아 그런 거네 들어와 들어와 그러니까 그래 놓고 좀 팔리면 이제 내수경기 회복을 잘했어 지가 잘했다고도 하겠죠 어쨌든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피로해요 진짜 6개 백화점 포함해서 백화점은 뭐 마다할 게 없죠 72개 유통업체가 할인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방송 마지막 무렵에 말씀드렸지만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매출액만 커져도 수익이 보장되고 제가 최근에 지난 방송 나오고 나서 또 며칠 전에 미팅을 갔는데 업체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는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대형 유통 대기업이죠 모 기업은 마트에서 제조업체에게 결제가 90일 결제였대요 그래서 30일 이후에는 반값만 주고 60일인가 90일 지났을 때 나머지 50%까지 다 저기를 하는 아니 90일이면 한 분기잖아요 그렇지 그동안 그동안 돈을 묶어놓으면 말씀드렸죠 이자 수익을 얻고 그렇죠 금융 수익을 영세한 납품업체는 원료를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고 이자를 내죠 잘 굴러간다 진짜 잘 굴러간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 이런 거 하면 이제 난 좀 덜컹덜컹합니다 또 이번에는 얼마나 또 돈을 전가할까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빨릴까 또 싸게 사면 뭐 좋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똑같아 이거 케이스에일데이 이 기사들이 예전에 코리안 블랙프라이데이랑 똑같아 뭐는 최대 몇 프로 할인된 얼마에 팔고 뭐는 얼마에 팔고 유기농 저름대신 다 똑같아 그래서 굳이 읽어드리지 않겠어요 그나마 뭐 제조업체도 처음으로 대형 세일 행사에 동참했대요 아니 이 대형 세일 행사 자체가 그냥 묶은 거잖아 제조업체도 원래 했어 원래 했어 삼성전자도 케이스에일데이에 동참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가전제품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사세요 좋은 분들인데 지방도 케이스에일데이 바람이 불고 있다고 지방 무시해 이거 아니 유통업계가 서울에만 있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도권 지방 나눠 그리고 이 지방 나오면서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하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무시한구만 여기 지방이라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아시아 최대인데 거의 그러니까 뭐 그래서 비비안 S2도 뭐 무슨 명품을 세일하신데 명품 세일하고 광주에서도 세일하고 전국에서 세일한다는 얘기예요 아 읽음하는 기사가 드디어 나왔네요 너무 잦은 할인의 기사에 소비자들은 짜증이 난다 아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지겨워요 여기 딱 나갈까 300일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연합뉴스에 따르면요 롯데백화점은 2013년에 101일 동안 세일을 했어요 작년에는 102일 세일했어요 올해도 세일을 했으면 97일이에요 세일 일수가 그러니까 어차피 비슷하게 해 백화점은 이렇게 세일을 그렇네요 뭐 퍼센트야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신세계는 최근 3년간 101일 86일 78일간 세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대략 석단은 세일이에요 그러네 3분의 1 365일 가운데 100일을 세일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신뢰를 잃고 있죠 그치 왜냐하면 어차피 또 싸게 팔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여튼 어차피 세일 했던 거에 자꾸 이렇게 나라에서 숟가락 얹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뭐 코리아 어쩌고 어쩌고 하는 이유가 코리아 좀 안 붙었으면 좋겠어 이거 자꾸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내수경기 회복시켰다 경제성장률 이만큼 달성했다 이거 사실 그 한마디로 자기 농공행상 할 때 네 자기 강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국민을 대상으로 농공행상 하는 거지 네 총선 때 자 해봐요 지금 올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장관 재직에 하고 있거나 했었던 분들 내년에 아니면은 청와대 행정관 그렇죠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내년 총선 때 얼마나 나오신지 비서실장 지금 뭐 기사 보면은 이번에 예산안 저기 할 때 대구 경북 지역에 예산이 뭐 몇천억 이상이 투하되고 막 다 이분들 그쪽 지방으로 나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주의깊게 한번 인사들을 시켜보겠어요 네 아 진짜 임기는 채우자 어 한번 재밌게 한번 지켜보겠고요 어 다음 단신입니다 이어서 비슷한 거예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눈앞에다가 그렇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용해서 뭐 저기 이용 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사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딱히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어 근데 막 전 진짜 사고 싶은데 진짜 싸더라고요 근데 막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기다려야 되고 네 사실 의류 같은 게 진짜 저렴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옷은 안 입어보면 약간 불안한 감이 좀 있어요 네 맞아 또 외국 사이즈랑 좀 다르니까 선뜻 잘 안 사짓는 아마 여성들에게는 의류 및 각종 악세사리 잡화나 뭐 저기 신발 혹은 뭐 구두 혹은 뭐 뷰티 가방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실 거고 남자들은 가전 아 가전도 싸지만 TV 미친듯이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이거 봐 그래서 막 공항에서 근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표 같은 것도 좀 할인받아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괌 가서 사온다고 들었어요 아예 그럴 수 있죠 괌도 미국명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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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근데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세계화는 세계화야 아 우리 또 돌아가신 또 고 김영삼 전 대통령님 때 막 화두에 올랐던 단어죠 세계화죠 세계화 세계화는 세계화인 게 중국 대형 세일이나 미국 대형 세일에 우리 소비자가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 참 이런 거 보면은 격세지갑니다 근데 이거 이거 막 위헌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면 FTA에 걸리지 않나? 재소 받을 수 있지 않나? 뭐 경고하고 막 이런 거요? 그치요 그 한번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아 실시하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소비시장에 해외구매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친절도 하시죠 그러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의 소비자 피해는 방관하다가 미국에서 하는 행사는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해외 상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대행업체가 돈을 땡간다든가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든가 배송지연 연락조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치 있다고 해서 경고를 했대요 근데 반품 환불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되고 유명한 해외 쇼핑폼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피해방지 요령까지 공정위가 친절히 설명을 했다는 문제는 지난달 14일 끝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대한 공정위의 태도가 이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행사 전에 종전 가격을 올려 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 이거 뭔 말인지 알죠 판매가를 올려놓고 할인율을 높이는 거죠 할인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공정위는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가격 인하라는 이유로 진짜 웃기다 상당 기간 실제 거래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종전 가격을 인정해준 거예요 이 가격에 팔아본 적이 없는 가격이었는데 어쨌든 시가 할인 전 종전 가격을 인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세일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겠죠 아 그렇지 이런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천원에 팔던 걸 800원에 파는데 20% 할인이 아니라 1500원에서 800원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40% 할인된 거니까 그렇죠 행사 기간 중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의 상당수가 할인된 가격이잖아 원래 가격대로 샀다며 그리고 원래 할인을 하고 있던 제품에 블랙프라이데이 문구만 넣었다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이런 거 되게 많아 공정위는 사후 조치도 나서지 않고 있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가격 인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호갱이 돼도 공정위는 공정하게 이게 다 누구 잘 먹고 잘 살다고 하는 일이냐 너네들은 그냥 해외 구매만 조심하면 되겠다 내수 진작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내수 진작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왜 내가 내가 메이드 인 코리아 TV 사겠다는데 이렇다는 겁니다 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친절하죠 외국물 조심하라는 거겠죠 조심히 사면 되잖아 안 사는 게 아니라 다음 단신 블랙프라이데이 이어서인데 로라가 여러분께 똑똑한 쇼핑 10가지 꿀팁을 챙기시라는 기사를 요 예전에 해외 직구 편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겹치는 네 제동소에 하죠 아 1번 좋네요 이거 로라가 얘기했던 거 아니야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써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때 제가 이렇게까지 체크카드는 사실상 계좌이체입니다 그렇죠 바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수수료도 체크카드 해외 사용 수수료는 보통 1.5에서 2%대인데 신용카드는 보통 1%대라고 이거는 카드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조금 알아보시고 하면 좋겠죠 네 2번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라 요것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아 맞네 맞네 해외에서 결제하더라도 원화로 결제가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그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꿨다가 우리나라 신용카드다가 다시 그걸 원화로 환전하는 이중환전이 되니까 현지 통화 현지 통화로 달러 결제하시고요 네 달러 결제하셔도 되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이쪽 유럽 쪽에서도 유로도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할인이 있더라고요 3번 안전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하라 요거는 그거죠 카드번호 같은 것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되니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되니까 요거를 안전한 결제를 위해서 가상카드번호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대요 약간 택배할 때 왜 전화번호 그 숨김 번호 이런 것처럼 가상번호 쓰는 것처럼 요거는 안전결제 서비스라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되게 많은 액티백스 깔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훨씬 쉽게 간편하게 결제가 되기는 해요 4번 목록 통관 여부를 확인하라 요것도 우리가 목록 통관 일반 통관 알아봤었잖아요 뭐가 다른지 요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5번 중요합니다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닌지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었죠 약품 모 그룹의 모 가수분처럼 수입 금지 품목인데 모르고 아 모르고 공인의 주장은 모르고 담배인 줄 알고 모르고 주문하셨다고 하는 그런 거 그러면 안 되고요 6번 반송 조건을 확인하라 영어로 돼있지만 긁어서 그렇죠 긁어서 저기 구글 번역기를 돌리시니까 그렇죠 의미 추출을 해서 요즘에 잘 돼있어요 그 예문 가져다가 가로 안에 내가 구입한 물품 이름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되게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익을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물건이 이상하니 반송해지는 거 그렇죠 7번 믿을만한 가맹점인지를 확인하시고 8번 직접 배송 배송 대행 구매 대행의 가격을 비교하셔야겠죠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이겁니다 리스크가 커지면서 내 발품을 손품을 좀 팔아야 되면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가 아무래도 직접 배송이겠죠 자기가 배대지 같은 거 만들고 하지만 내 손품을 줄이고 할수록 가격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가격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수수료가 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8번 와이파이존을 가급적 피하자 이런 게 있네요 저는 이건 또 처음 봤네요 이거 인터넷망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잖아요 와이파이존은 여기서 하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서 결제 과정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네 우리 이렇게 경건한 특히나 해외에서 사는 경건한 쇼핑 생활은 집 컴퓨터로 초고사 인터넷을 유선 랜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좋겠네요 9번 결제 페이지에서 HTTPS와 HTTP를 구분하시래요 결제 페이지 주소가 HTTPS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보안에 보안이 좋다는 거죠 사용자 페이지의 요청을 암호화 복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보안상 HTTP보다 훨씬 안전하대요 그래서 은행 홈페이지 등 보안이 중요한 사이트는 HTTP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구매 내역은 기록 및 보관하라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해외 구매 같은 경우는 배송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사놓으면 내가 뭘 샀는지 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 5개 샀어 맞아 내가 물론 돈 빼주고 TV 사면 그걸 그걸 잃어버리는 바보짓은 안 하지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소액으로 조금조금씩 이렇게 샀다 그러면 하면 까먹어요 이건 마치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온 길에 쇼핑해서 이것저럽 봉다리 봉다리 샀는데 봉다리 하나쯤 빠져도 뭐가 없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 까먹었다가 나중에 택배 오면 선물 받을 느낌 그렇죠 나를 위한 선물 어? 저 알리바바에서 그거 샀다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제가 아 피규어 피규어 샀다 그랬잖아요 아 요새 우리집 근처에 지금 이사간 집 오가는 길에는 아 제가 이용할 만한 인형 피규어 뽑기가 없어요 진짜 어떡해 속상하다 슬퍼 그래서 이번에 그 모 햄버거 가게에서 하는 저기 원피스 피규어 아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자판기 어떻게 입력해요? 아 한국어 번역 페이지도 있던데 아 그래 제가 약 반년 좀 더 됐잖아요 이거 요거 한지 저희 집 우와 파노라마로 찍었어요 사진을 저희 집 와 진짜 많아 책장 위에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야 와 근데 대강 봤지만 퀄리티가 괜찮았네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저는 퀄리티 보고 뽑아요 아 그럼 목적을 확실하게 진짜 아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진짜 뿌듯하긴 하다 진짜 뿌듯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를 다 샀다 그러면 사실 사도 좀 뿌듯할 것 같은데 다 뽑은 거죠 그러니까 산 것도 몇 개 있지만 거의 뽑았죠 내 능력으로 요거를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같이 사는 이가 뭐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5천원으로 퀄리티는 피규어 두 개를 뽑는 기적을 합리적인 보여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인정받았다 이것도 한 3주 걸렸어요 오는데 원래 좀 무료배송은 좀 오래 걸려요 알리즈포스 가끔 한 달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운 좋으신 분 한 열흘 만에 받는 분도 있는데 정말 잊을만 하면 옵니다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 단신이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단신은 카드사에서 직구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부 정책이 엇나가려 지금 지금 내일 수경기 회복이 급한데 이 카드사 이 카드사 정신 차려야 이런 고맙게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건 좀 된 기사예요 지금은 이제 1주 앞으로 다가왔죠 그렇죠 해외 직구족 잡기에 나섰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이겠네 네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BC 카드는 해외 직구 시 캐시백과 배송비를 할인해 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고요 대단한데 현대 카드는요 연말까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 고객에게 판매가의 5%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다고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국민 카드는요 환율 변동 부담 없이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도록 환율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하구요 해외 직구 중개 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카드사도 있어요 롯데카드는 홈페이지 내에 해외 직구 몰을 개설했습니다 공공의 뜻을 얻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는 공정이 뭐예요 공정이 공정이 뭐하냐 이거 안 자꾸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순수하게 정말 이 이윤을 꾀하면 소비자들의 니즈와 대세를 따르지 않을 도리가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카드사가 아니 카드사가 나라 말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였냐고 내수를 망하게 하려고 내수 부딪히려고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발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뭔가 흘러가야죠 이게 시장경제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꾸 나라 이름 붙여가지고 말이야 맨날 코리아 세일하니까 진짜 나라 팔을 것 같아 나중에 나중에 코리아를 세일해보네 왜 온 사람들이 아니 어디 가서 UK 세일데이 이런 거 하나 모르겠네 그렇게 뭐 좀 세련된 이러면 짓지 그러니까 자꾸 세일이야 네 더 이상 코리아가 붙은 세일 행사는 더 이상은 네이버 아 그러게 지금 좀 지겨워요 사실 나 이제 우리 방송도 아마 고품격 소비 방송이지만 이거 하면 안 달아줄 거야 이제 좀 무시하려고요 삐졌어 안 해 이제 이제 안 해 안 달아줄 거야 해도 안 해 이렇게 수비 단신 이번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하여 네 간략하게 달아봤습니다 뭐 좀 근래에 들은 수비 단신 관련해서 소식 같은 거 없나요 음 저 아까 전에 삼치 하니까 생각났어요 뭐요 기사 본 게 고등어 지고 삼치 뜬다 그러면서 국민 소비 최대 생선이 고등어였는데 최근 삼치로 바꿨다고 바뀌었다고 난 둘 다 좋아하는데 그러게 네 삼치가 싸졌나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삼치는 대학 다닐 때 좋아했던 게 양이 많아요 아 맞아 그래요 크잖아 그리고 술안주로도 좋아요 삼치가 고등어보다 약간 살이 좀 더 좀 단단하고 넓대대하고 많죠 어 단단하고 그리고 좀 기름기가 덜하지 고등어가도 기름기가 많고 근래에는 고등어는 회로 몇 번 맛보았는데 어 이렇게 좀 신선도가 유지되는 강원도 갔다 오더니 잘 고등어 회 먹었대요 아 거기서 거기서는 거기서는 방어 먹었고요 서울에서 먹었어요 고등어에 제주도 갔을 때 먹었어요 제주도 가서 아 훌륭합니다 고등어도 고등어 회도 그 신선도가 되게 중요해서 어 그렇죠 고등어회는 좀만 더 신선하면 막 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선한 고등어를 먹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고등어회 진짜 침이 좀 아 침이군요 아이씨 여러분 이렇게 공약에 힘입어서 대략 50분 만에 오프닝을 드디어 오프닝을 마쳤어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시간은 앞으로 40분 여기 안에 우리는 뭐 소개와 청취자 소개도 하고 본론을 들어가야 되죠 본코너까지 다 해야 돼 반도 안 남았는데 시간이 저는 항상 그렇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언젠가 내가 본코너를 방송 시작한 지 한 시간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약간 미션 임퍼서블 느낌인데요 딴딴딴 내가 방송을 파행으로 몰고 가더라도 방송 시작한 지 60분이 되기 전에 여러분께 창조경제위원회 시그널을 들리는 그날까지 방송 열심히 해야겠네요 드디어 오프닝을 마치고 여러분께 깨알같은 상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죠 소비용어사전 소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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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단어로 로라 한번 읽어주시죠 사물인터넷 IoT죠 인터넷 오브 띵스 실수하면 L.O.T.로 읽을 수 있는 전 L.O.T.로 읽었어요 저도요 L.O.T.로 읽을 수 있는 함정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네임을 들려드려야 돼요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사물인터넷 저는 이거를 며칠 전에 네이버에서 검색어에 1위 이렇게 뜬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져와봤어요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기기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센서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물인터넷은 1999년에 케빈 애시튼 MIT 교수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사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물건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기능이 내장된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죠 일단 주변의 정보를 지가 알아서 수집하고 다른 기기와 주고받으면서 적절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조작하거나 지시하지 않더라도 기계가 알아서 일을 처리해주는 시스템으로 사물진흥통신이라고 합니다 머신 투 머신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가전에서부터 자동차 물류 유통 헬스케어 이렇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집안의 세탁기나 냉장고 조명 등을 제어한다든가 물류에 응용할 경우 공장이나 사업장에 보유 차량 창고 적재물 등 자산의 위치추적 현황 파악 원격직 운영관리를 사용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초고속 인터넷 설치한 데서 아이폰 안 되는데 아이폰으로 안 되는데 그게 사물인터넷이었던 거잖아요 뭐냐면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내 집 전원 플러그의 스위치를 온오프할 수 있는 이런 게 사물인터넷인 거죠 이거 이게 지금은 되게 좀 간단한 수준에서 이어지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구현이 된다 그러면 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 말이야 냉장고 TV 컴퓨터 세탁기 가습기 이런 게 만약에 다 그게 묶여있다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날씨 정보나 이런 것들 수집해서 자기가 최적의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원격으로 그렇게 해놓던가 여기 예시 보니까 기저귀 있잖아요 애기 기저귀에 칡 같은 게 내장에 있어서 자동으로 갈 때가 되면 엄마한테 SNS 문자 같은 걸로 딱 보내줘서 갈 때가 됐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가 그런 말이에요 이걸 굳이 SNS까지 써서 알려줘야 돼요? 스트레스 받게 아이가 똥을 사실렀습니다 하기 전에 애가 울어 이거 애완동물한테 굉장히 좋군요 무선기적이라는 말을 좀 웃겨 기저귀에 선 있는 것도 있냐? 아니 유선기저귀가 없잖아 그러게 유선기저귀면 되게 웃기겠다 아이참 이상하다 되게 웃긴다 하여튼 산물인터넷이 인간의 삶을 많이 혁신시킨다는 거예요 아 그거 굉장히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그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에 그 칩 들어가 있어서 아이폰으로 운동량 같은 거 측정할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요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아 난 좀 이게 무서워 여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조사한 거에도 산물인터넷이 이제 조지 오웰의 소설 조지 오웰이 말한 빅브라더 사회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편리하게 쓰는 많은 요새 그 IT 기술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 하는데 지금 다 이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화 아일랜드 같은 것처럼 뭐 그렇죠 왜냐면 내가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거든 그래서 뭐 어떤 몇 월 며칠에 그 뭐 어떤 요일 특정 요일 뭐 어떤 특정 시기에 사람들이 뭐 택시를 이용해서 뭐 어디로 많이 이동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활용되면은 되면 어쨌든 개인정보가 이렇게 계속 물려서 수집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나는 가끔 그래서 구글로 뭐를 검색했는데 내가 가령 싼 리조트를 내가 좀 알아보려고 말이에요 속초 가기 전에 막 검색했다 이러면은 구글 에드센스 광고에 그날 하루쟁일 아 맞아 오늘까지 계속 리조트 광고가 뜬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편리한 것 같지만 사실 약간 섬뜩한 게 있죠 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살면 네 언제 내 자신이 너무 잘 드러나요 우리가 이미 GPS가 달린 얼마 전에 또 TV에서 그런 것도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용 동의를 하잖아요 앱 같은 거 설치하면 그렇죠 그렇죠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는데 다 읽어보지도 않고 이거 장난 아니래요 쓸데없는 것까지 괜히 동의 받아가지고 이용당하고 있고 이게 낱낱이 우리의 생활 패턴 맞아요 그 선택 그런 거 많잖아요 선택 그 체크해야 될 게 그래서 밑에 보면 모두 그냥 선택 누르고 넘어가는데 그거 보면은 그냥 필수적으로 동의 안 해야 할 것도 그냥 다 동의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체크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방송의 어떤 철학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작은 글씨를 조심하라 괄호 괄호를 조심하라 요것만 잘 지켜도 인생 좀 덜 피곤할 수 있어요 그 동의란에 보면 꼭 괄호치고 필수 선택 이렇게 맞아요 선택은 웬만하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그리고 필수인데 내가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 하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앱이 됐든 아니 그게 아니라 비슷한 앱은 아니니까 아 굳이 그거를 이게 필요 없다 싶으면 예전에 예전 그 전남친 프로그래머 하던 전남친이 그 얘기를 해줬어 새로 가입을 받는다던가 그런 앱은 가입하지 말아라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입이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도 개인정보를 받는 앱은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메일 주소 정도나 페이스북 연동으로 로그인되는 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굳이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름 이런 걸 다 받는 앱은 차라리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요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회원 가입도 거의 이메일 주소 아이디로 받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메일만으로도 충분히 다 가능한데 이름이니 휴대전화 번호니 이런 걸 수집하는 거는 대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딴지일보 가입은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딴지 마켓은 이제 비회원 구매도 가능합니다 알아주셨으면 산물인터넷 IoT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거 관련 기업이 갑자기 붕든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관심과 이목을 한껏 집중시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가 촉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무서워 진짜 하지만 또 편하다는 거 편하죠 이 사이의 균형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수비용어 사전과 더불어 금주의 딴지 마켓 전단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딴지 마켓 소식을 알토랑 같이 전달해드리는 이 전단지를 직접 읽어보시고 싶은 분은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공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호 전단지가 나간 뒤에 마켓스네는 홀짝인가 이게 마켓스네라는 아이디로 올라가거든요 라는 질문 댓글이 좀 달려섰어요 그거 공유 아이디 아닌가요? 네 사실 마켓스네는 저죠 제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뭐 굳이 제가 홀짝이라고 안하고 마켓스네라고 한 이유는 제가 전단지를 쓰느라 휴가를 못 가게 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누군가 마켓 요원이 마켓스네라는 아이디로 전단지를 올릴 수 있겠죠 첫 번째 소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너부리 편집장님의 딴지 마켓 상품페이지 입봉작 본왕실 이노큐 입점 요거는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제주 황금향이 입점됐습니다 지금 가장 맛있을 때 요거는 저희 너클블러 기자와 빡가는 PD가 둘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주도에 갔다 왔죠 맛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월동준비 특집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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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는 뽁뽁이 열차단 스프레이 사무이 아찌기가 입점이 됐습니다 그거 어때요? 저희 락기 딴지 마켓 요원이 열심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본 제품인데 일본에 거기에 유리창 같은 데 뿌려가지고 온도 시험한 결과 같은 거 다 있어요 요거까지 한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문풍지 바르고 뭐 이런 거에다가 뿌리는 뽁뽁이를 창문에 닦는 순간 온도가 지켜진다 온도가 지켜진다 너와 나의 따사로운 겨울을 위해 아 그러고 보니까 나 뽁뽁이도 샀구나 아 잘했어 아니 진짜로 가만히 있는데 커튼이 살짝 움직이는 거야 뭐지? 이렇게 갔는데 문 다 낮춰있고 근데 진짜 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아 우풍 장난 아니에요 커튼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보통은 창틀은 남기고 유리에만 이렇게 붙이잖아 근데 그냥 덮어버렸군요 다 덮어버렸어 배운 생각입니다 그 3M에서 오줌 비닐이고 뽁뽁이 있고 다시 비닐 있고 뽁뽁이 있고 뽁뽁이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뽁뽁이가 이만해 비싸겠는데? 그렇게 비싸 얼마조차 8천원인가? 아 뽁뽁이가 8천원이면 졸라 비싼 거네 아니 근데 괜찮네요 아 근데 어 괜찮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창문을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로라는 난방비는 아낄 수 있겠는데 기본 관리비가 10만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걸 한번 내고 나서는 그걸 내고 나서 결심했죠 창문을 다 덮어버려야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이벤트입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소식이에요 딴지마켓 티투 상품이죠 벙커링 벙커링을 지금 구입하시면요 벙커링 뿐만이 아니라 같은 가격에 카 홀더까지 그냥 낀 거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말연시 음주 폭탄을 대비하는 이벤트 술술 풀리고가 2 플러스 1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 방송이 나올 때는 이 이벤트가 종료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고려생활건강에서는 술술 풀리고나 아니면은 그 샤워기 고압 샤워 소압 샤워기나 아니면 저기 그 뭐야 가글 가글액 올리덴탈 가글액 이 제품 중에 뭘 사시더라도 올리덴탈 가글액 한 통을 공짜로 드리는 이벤트를 새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근데 그거 다 같은 업체가 아닌데 가능한가요? 그거 다 판매원이에요 고려생활건강이 그렇다는 거죠 다음 특허받은 산소세제죠 오투팡 오투팡 5 플러스 1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치킨이 입점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지 마켓에서 이제 드디어 거의 3년째 판매를 하게 됐죠 총도 반시 간말랭이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11월 22일 화요일 올라와 있네요 24일인가요? 네 25일 11월 24일 화요일부터 박오연 할아버지의 총도 반시 간말랭이가 다시 판매를 시작했고 얼음골 사과는 예약 판매가 미친듯이 잘 팔렸어요 100박스 이상 나갔어요 드디어 23일 월요일부터 예약 판매자분들께 배송이 시작됐고 이제는 실시간 주문이 가능하신데 벌써부터 구매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다른 사과는 먹지 못한다 진짜? 이런 류의 후기들이 마구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한 박스 이번 주에 살해 예정입니다 아 나 누구랑 공구하고 싶다 10kg 혼자는 다 못 먹을 것 같고 비쌀까요? 그럴까요? 한 박스 시켜갖고 이런 게 바로 공유경계죠 그렇죠 이번 주 딴지마켓 소식은 여기까지 알려드렸고요 드디어 1부가 끝났습니다 방송 시작 1시간 만에 60분 만에 1부가 마치는 기적적인 일이 발생했고요 진짜 간만이다 이 정도면 KTX급 진행자 자평하면서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야 이 부장 니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뭐 뭐 저 인간차근 쟤 오늘도 술술풀리고 안 먹고 회수갔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 아이고 고려생활건강 술술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유래성분 숙취해소제 술술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더 만나보세요 더 만나보세요 더 만나보세요 더 만나보세요 더 만나보세요 더 만나보세요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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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